이게 어떻게 나라 보다 오 아이돌인데 그냥 내가 안경 벗기 때문에 똑같지 뭐 어? 느낌이 있으신데요? 사회사회 할래? 요즘 애들이 하는 새로운 것 어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른과 함께 차근차근 세문물을 배워보는 세문물운동 안녕하세요 잘 알아보세요 세문물운동 안내자 임섭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문물운동 참여자 박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일입니다 네 오늘 알려줄 세문물은 바로 AI 프로필입니다 AI 프로필이란 AI가 내 셀카를 학습해서 다양한 분위기에 이쁜 사진으로 만들어 주는 거를 말합니다 이게 유료 서비스인데도 오픈 초기에는 이용자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이용이 제한되기도 했거든요 진짜 유료인데 이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결과물이 30장이나 되거든요 AI 프로필이라는 게 합성이라고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완성도가 높게 만들어져요 또 이게 실물보다 멋지게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와 다른데 싶을 정도로 이상적인 외모로 만들어주거든요 또 이제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없이 생성이 가능하고요 네 사진관에서 멋지게 프로필 사진을 찍으려면 10만원 이상은 훌쩍 넘기는데 AI 프로필로 프로필 사진을 만들면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AI 프로필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용자가 많은 스노우 어플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스노우 같은 경우는 셀카를 10장에서 20장 정도 업로드를 해야지 AI가 이미지를 학습할 수 있거든요 셀카는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고 각도와 자세가 다양한 것으로 하면은 좀 더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준비하시고 찍으세요 네 눈에 힘 주고 웃고 슬프고 화나고 째려보고 어? 그거 선생님 굉장히 잘 찍으시는데요? 1,600원 하나에? 6,600원 우리 3개가? 하나가? 하나에 하나에 이게 어떻게 나라고 봐 우와 이게 나래 사기네 사기 다다다다다다 개 닮았다 지지니 누구지? 지지니? 어 지지니 닮지 않아 에이씨 뭐 또 그 딴소리 담소리 니꺼도 보자 어 네 저도 다른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어 그래? 오오 아이돌인데? 네 오 아이돌인데 그냥 이러니 애들이 좋아하지 딱 영화배우처럼 나왔으니 아이돌처럼 어 이거 연예계획서에 바로 보내 그런데 실물 면적 보면 바로 떨어져 아니 뭐 어째건 일단 보내 보내봐 아 이건 내꺼는 내 얼굴이 좀 있어 그니까 내 얼굴이 좀 있어 한번 봐봐 뭐가 있어? 아 넘겨봐봐 내 얼굴이 이게 능세야? 내가 안경 벗기 되면 똑같지 뭐 어 봐봐 해봐 똑같은지 끼비 이 말이 돼? 어? 느낌이 있으신데요? 사회생활 할래? 사회생활 잘하네 말래리아 말래 이 사진은 나하고 여기서 볼살이 쭉 하고 빠지면 굉장히 흡사해요. 아니 이거 봐봐. 보고 이야기해. 보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지금 완전히 나리스 짐에 빠져가지고. 나도 지금 봐. 휴대폰에서 눈을 못 대고 있잖아. 이렇게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애들 돈 쓰는 이유 알겠네. 난 개인적으로는 나이 들어본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나. 이 중에서도. 너무 어린 사진보다. 그 사진이 마음에 나.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이건 적당히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러니까. 또 탄력도 있어 보이시고. 이 모습 마음에 든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드디어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나왔어. 그냥 테리우스. 이게 어떻게 내 얼굴에서 이런 얼굴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거 자꾸 자아도. AI가 뭔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얼굴 가면 가꿔볼까? 살 좀 빼자 이제 아 안되겠다. 안 되는 거 아니까 빨리 찍자고. 빨리 빨리 끝내자. 재미있어서 6600은 이렇게 큰 즐거움을 주는 거야. 그러네 돈질만 나겠다. 이렇게 저희가 6600원이라는 거금을 사용하고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봤잖아요. 기왕이면 이렇게 만든 사진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소개팅 자리에 이런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 이거는 자기들끼리 보고 즐겨야지. 만약 소개팅 자리에서 이걸 썼다? 이거는 사기죄로 체포되어야 됩니다. 사기죄로. 그렇지.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근데 서로가 똑같이 만약에 이런 AI 프로필로 찍은 사진 갖고 했다. 그러면 서로가 쌍따방 사기기 때문에 둘 다 구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구속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주민등록증이나 운접 면허증에 사용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네? 큰일 나겠네. 말도 안 되는 예약이 됐으면 돼요. 그게 한 번 이슈가 돼가지고 정부 측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AI 프로필은 정말 즐길 거리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AI 프로필을 왜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 건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문물을 알아보셨는데 역시 어떠셨을까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주 신선했어요. 충분히 돈 쓸만하네요. 나름 충분히 이해도 되고 색다른 나를 찾는다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새로운 문물과 만나요. 잘 알아보세. 역시나 외모가 출중하시니까. 왜 웃어? 아니 그러면서. 오 Olive Sun. 너무 재밌다시다시다. 또들анд Продолж",